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중국의 지준율이나 소식부터 좀 봐야 되겠죠? 네, 예측을 한 거죠. 사실 또 지난 3일에 리거장 총리가 해외와의 인터뷰, 회의석상에서 이런 걸 관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됐는데 마침 주말에 헝다가 디폴트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뉴스 시간에 인민은행 또 은감원, 증감원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함께 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런 유의 조치를 예고하는 거다. 우리가 관리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역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급준비율,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은 8.4%로 낮아지는 거죠. 원래는 8.9%였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정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다 갖고 있으면 유동성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돈을 다 풀면 만약에 일시적으로 예금 찾으러 가면 은행이 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치면 인민은행,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에다가 은행이 의무적으로 지급준비금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 비율이 이제 8.4%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0.5%포인트를 낮추면 고객들이 예를 들어 1조를 100억을 맡긴다 치면 그중에 한 8억 4천만 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놔야 된다. 그 비율이 좀 낮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준율 인한을 통해서 1조 2천억 이완, 즉 223조 원가량 우리 돈으로 장기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한은 지난 7월에 0.5%포인트 낮춘 이후에 5개월 만에 또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거 봐라.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 한다. 테이퍼링은 사실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테이퍼링, 수도꼭지를 좀 잠그는 조치를 하고 또 내년에 금리를 한 번 내지 두 번 올릴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세계 제2의 경제권인 중국은 지금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일종의 유동성 공급. 돈을 푼다는 거죠. 완화적인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모양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이 짜고 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사실은 중국이 이른바 구원 투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유동성을 많이 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위상 또 금융시장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배경이기도 한데 미국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도 긴축하고 유럽도 긴축하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말라가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미리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우리 누굽니까? 반도체 송명석? 송명석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송명석 위원이 반도체 시황을 얘기할 때 글로벌 유동성과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의미 있게 동행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른 방송에서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더 직접적인 게 중국의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하면 어차피 테이퍼링은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예고된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 효과가 있어서 미국의 어떤 긴축적인 모드를 상세하고 좀 남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 자금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 기인한 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의 화상으로 얘기할 때 예고한 바를 실시했는데 이 유동성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아마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모드 지금 얘기로는 헝다 외에도 몇 개 더 터진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 그리고 유동성 확대로 인한 경기의 진작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서 잘 이렇게 매니저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 경제나 혹은 우리 증시에도 좋은 상황인데 중국 정부의 어떤 이런 관리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완화적인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진율 인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요즘 부동산이 약간 좀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경매 시장도 살짝 얼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경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시장이죠. 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경매 시장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업으로 하는 분들이 경매 시장을 많이 노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를 보면 향후에 몇 달 이후 또 내년에 어떤 주택시장의 경향성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통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게 낙찰율 같은 걸 봐요. 그리고 낙찰 가율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만큼 경쟁이 치열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법원 경매 기업이죠. 지지옥션이 어제 발표한 11월 경매 동향보고서를 보니까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가 총 1420건인데 이 가운데 751건이 낙찰이 돼서 낙찰률이 52.9%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0월에 55.9% 대비해서 3%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해요. 평균 응찰자 수는 5.6명인데 지난달 대비해서 이것도 1명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좀 느슨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낙찰 가율. 그러면 만약에 10억의 경매가 나왔는데 이걸 얼마의 사자가 들어와서 얼마의 낙찰이 됐냐를 보니까 낙찰 가율도 전월 106.2%보다 2.0%포인트 하락해서 104.2. 그러니까 경매 낙찰 가율은 100 넘는군요. 여전히. 그런데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는 거죠? 어쨌든 3개가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낙찰율도 낮아졌고 또 응찰자 수도 낮아졌고 낙찰 가율도 함께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조정의 신호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유의의 기사가 나온 건데 지역별로 보니까 서울 아파트. 이게 가장 핫한 데 아니겠습니까? 경매 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지난달에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가 45건인데 이 중에 17건이 유찰이 되고 28건이 낙찰이 돼서 낙찰률이 62.2%. 이건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낮은. 그런데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요. 45건이니까 이 중에 조건이 안 좋은 게 섞여 있다거나 이러면 변수는 있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뷰가 조금 갈리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강세 일방의 어떤 그런 뷰들이 대체로 맞았고 그리고 약세를 얘기한 분들은 계속해서 틀렸죠, 사실. 틀린 거 틀린 거니까. 그동안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부동산 강세를 얘기하던 분들도 조금 스탠스를 바꾸는 분도 생기고 또 약세에 대한 시험관도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 일부의 미분양 소식이라든지 또 세종시 같은데 워낙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데들 그리고 서울 일부에서도 일단 매물이 좀 쌓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도 오랜만에 부동산에 관련된 김경민 교수 댓글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때는 부동산 그거 올리면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없는 게 있었거든요. 어차피 올라가는 건 투자 자산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가격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좀 감지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마 경매 쪽으로 좀 참여를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좋은 물건들이 이미 다 나가서 씨가 말랐답니다. 씨가 말랐다. 그래서 지금 나온 물건들이 썩그렇게 경쟁력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는 그런 증언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도 굉장히 발품 많이 팔아내는 말이에요. 부동산 경매. 한번 정프로가 또 한번 나사볼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프로한테 선물하라. 선물 100만 원 하라 했다가 내가 요거 엄청 먹었네. 왜요? 선물 100만 원? 선물 추천하면 친구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 주식 선물? 그래도 100만 원만 해가지고 공부해보라는 거니까요. 사실 나도 안 하거든. FX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하지 마.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요즘 기업들의 임원들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슬슬 임원 인사들 나고. 그래서 셀러리맨들 지금 초 긴장 상태들만. 특히 임원들 있잖아요. 아직 임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임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있고 현직 임원도 이제 재연임이 되는 거냐. 그래서 증권가도 지금 보면 인사가 난 데도 있고 날 데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긴장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젊은 임원들로 엄청 물갈이를 하고 있다고요. 삼성전자 아마 오늘 대표이사 인사가 날 거라고 어제 일부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독 보도가 나온 거는 삼성전자의 지금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가전이 있고 모바일이 있고 반도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업부의 대표들이 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반도체 모바일 가전 세 개를 다.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현재 김기란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세 비즈니스 유닛의 대표를 한꺼번에 바꾼 얘기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갔다 오면서 기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세대 교체를 굉장히 크게 할 거 아닌가.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사업 구조의 개편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가전과 모바일 반도체 이렇게. 그걸 이제 C, I, M, D, S 이렇게 돼 있는데 C하고 I, M. 그러니까 가전과 모바일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가전의 비중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과 가전이 꼭 분리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어제 반도체 업종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부진하냐. TSMC 왜 이렇게 못 따라가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전문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이제 1등 하겠다고 설언한 게 2019년 하반기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그걸 하냐. 그런 얘기를 물론 이제 협회에서 온 전문님이니까 업계를 대변하는 그런 센스이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애널리스트 중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 같은 분들은 반도체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산업의 사업의 구조 자체가 TSMC보다 너무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객사가 경쟁사 겹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애플이다. 그런데 이제 디렘이라는 건 어차피 도매니까. 디렘은 사실 기성복이잖아요. 기성복. 제일 모직이라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는 장미라사거든요. 이게 해밀턴 양복점이라고. 테일러메이드. 테일러메이드. 그러니까 고객하고의 커뮤니커 훨씬 더 중요하지. 그렇죠. 그렇죠. 디렘은 만들어놓고서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물론 이제 서버드레인 같은 게 큰 고객을 관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현물시장도 있고 고정거래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정프로가 와서 사이즈 제공. 사이즈 제공. 머리 스타일을 나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성남동.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사업 구조의 개편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 부문이 어떻게 조직 개편이 될지 또 최고 경영자들이 어떻게 교체가 될지에 따라서 삼성의 어떤 변화의 의지 이런 걸 좀 읽어볼 수 있지 않겠냐. 어쨌든 변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같이 나온 기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임원이나 외부 영입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가 상당히 미뤄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대적인 임원 개편과 사업 구조의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그룹 임원도 많아지고 X세대 임원이 굉장히 많아졌다. X세대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한 52세 정도가 X세대의 맏형이래요. 52세요? 70년생부터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 거지. 정프로는 X세대라고요. 70이 무슨 X세대예요. X세대는 저부터지. 한 7호 정도부터. 그런가요? 그럼요. 이지는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안 되죠. 안 됩니다. 전해줄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출생연도를 해보니까 국내 30대 그룹 임원 가운데 1969년 이후 출생자가 절반에 가깝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사실 52세 정도거든요. 69년생이면. 그러니까 69년 이후면 50대, 40대 임원이 절반 이상 됐다는 건데 차트를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5%고 그 다음 현차가 32%, SK가 53%, 롯데가 61%고 거기다가 네이버 카카오는 90%래요. 포스코는 진짜 젊은 사람이 없네. 포스코 0.7.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가 있어. 웃을 일은 아니지. 나이 많다고 꼭 집에 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비율이 적잖아요. 네이버 94.2, 카카오 93.3. 아마 저기는 30대, 저희 네이버는 대표이사가 40살이거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지금 출근길에 제 연배, 제 동기생들이나 제 선후배들. 아유, 김 프로 저런 걸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인사철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 교체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50살 이사는 다 집에 보내고 이런 거는 외국에도 이런 인사 안 해요. 그 사람에 맞는 직능.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성과 능력이 유지가 되면 꼭 자기가 예를 들면 임원을 하고 대표이사를 하고 전문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직책에 맞는 그 전문성을 계속 살려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그 문화도 동시에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어떤 신구의 조화 같은 것들이 직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 그래서 젊은의 어떤 기운의 어떤 경영 이런 것도 필요하나 또 원숙하고 경륜이 있는 분들의 어떤 조화로운 경영에 참여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아마 최근 늘어서 가장 세대 교체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정신권도 그렇잖아요. 보면 2030 세대를 누가 대표하느냐. 거기가 혼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조류가 아마 50대 중후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뉴스도 하나 했죠. 미래세 증권이 우리나라 최대 증권사잖아요. 여기에 이제 샐러리 밴 신화가 또 발표가 됐네요. 최연만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수석과 부자를 뗐네요. 박현주 회장이 참 물러났죠. 전문 경영인으로 최초로 최연만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을 했다 그래요. 25년 동안 미래세 그룹에서 박현주 회장을 돕고 같이 경영을 해왔는데 어쨌든 최고 경영자가 이제 그룹 회장으로 됐는데 이게 업계 최초 처음이라 그래요. 전문 경영인이. 모노가 있는 회사에서 회장이 되는 케이스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도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미래세 또 굉장히 젊은 경영자들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최연만 부회장 수석 부회장께서 이제 회장이 됐다.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경영이 있는 분들과 새로운 세대 교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30, 40대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신구의 조화. 우리 기업들의 문화.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하모니. 정프로. 본인만 X세대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신구의 조화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박현주 재단을 통해서 1억을 쾌출. 아 네네네. 올 연말도 아마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그 사이에 저는 머리를 한번 잘 만져보겠고요. 그리고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오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명감 L.C. 증권과 3프로 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 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티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